지난 7월 연내 최고치를 찍었던 전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 8월 들어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10%가량 하락했습니다.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9만 317건으로 7월보다 10.6% 줄었고 거래액은 36조 3,463억 원으로 17.3% 감소했습니다. 공장과 창고 거래가 22.4% 줄며 하락폭이 가장 컸고 오피스텔은 12.3%, 아파트는 11.5% 감소했습니다. 아파트의 경우 전국 거래량은 4만 2,374건, 거래액은 21조 4,360억 원으로 전원 대비 각각 11.5%, 20.2% 줄었습니다.